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돈이. 이렇게 아침에 불편한 이야기를 또 왜 하냐. 이 중앙일보의 수석 논설위원께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읽다가 부자와 인재가 떠나는 나라 방송에서 여러 번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과의 여러분들 소위 주식시장의 코스피와 마찬가지 주가 지수가 있듯이 한국과의 미래를 가늠하는 여러분들 주가 지수와 같은 지표가 있다면 그게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을 보게 되면 그 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그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가 그냥 가장 솔직한 여러분들 지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가장 솔직 담백한 다른 그런 다른 불순한 것들이 끼어들지 않는 한국과의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나라를 앞날을 어떻게 보느냐. 저출산 저출산이라는 것을 보면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렬위원께서 엊그제도 몇 번 말씀드렸던 한 여러분들 컨설팅 업체 영국의 컨설팅 업체가 조사한 것 가운데서 미화 100만 불 미화 100만 불 이상의 금융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이 이제 1200명 네 번째 조인 중국 영국 인도 한국 그런 순서인 겁니다. 이제 부자들의 엑소더스 뭐 그거 하고 최근에 여러분들 1월부터 5월 사이에 기존에 미국 정시에 이런 투자된 돈이 한 100조 정도 되면 이번에 한 50조 정도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펀드들은 펀드 투자가 펀드 투자의 대부분은 다 미국 정시를 했으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직장을 갖고 있지만 이제 투자 이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미국 여러분들 회사 주식을 보유한 미국의 상장지수펀드 etf 여러분들 50조의 대부분이 다 몰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 이민이고 이 사람들은 직접 본인이 이동한 거죠 이민을 간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였지만 여기 이제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언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좀 특권인 거죠 한국을 떠나는 것은 100만 장자뿐이 아니고 첨단 기술 인재들의 이탈은 심상치 않다.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반도체학과 교수는 반도체학과 교수가 논술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줬겠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있는 지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직원들로부터 비자 추천서를 쓰달라는 요청이 확 늘었다는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미국 업체들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인력 채용의 내근 조건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반도체 박사학의자의 초봉은 대략 3억 원, 삼성 등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인력은 수억 원이 더 붙는다고 합니다 AI 분야 수준급 인재는 초봉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그만큼 인재 확보에 필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건을 국내 기업들이 맞춰주는 것은 어렵죠 이게 지불 여력도 그렇지만 또 봉급이라는 것이 사내 다른 구성원들하고 형평도 맞아야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공병호 tv를 보고 여러분들 글을 남기신 분들을 보게 되면 한 10년 전에 미국으로 떠난 한국계 의사분이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많은 동료들이 문의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왔어 여러분들 수련을 받고 의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이야기를 남긴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자녀 교육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위 미화 100만 불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의미는 상속세 정녀세 자녀 교육 문제 그다음에 한국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 이런 부분하고 의사결정이 맞물리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보시면 미국 기업들은 엄청난 보상을 앞세워서 두뇌를 빨아들은 블랙홀이 됐는데 한 삼성전자 간부는 퇴사 이후에 중국으로 가는 거야 체크라도 할 수 있지만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으로 가는 것은 일일이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합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미래 문제 이런 거가 함께 이러면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보시면 김기남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최근 ai 반도체 1차 라운드에서 미국과 대만이 승리를 거두었고 한국의 ai 기술은 미국의 78.8% 불사하다 이러다가 미국 ai 기술에 종속되고 마는 것 ai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입하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쩐의 전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다른 그런 것보다도 하드웨어가 좀 강하니까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분이 말씀이 고용시스템 보상체계 세금 제조 교육 이걸 다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니까 좀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30억 이상 상속세 50%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자본탈출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쿡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한겨레신문은 상속세 정려시 낮추면은 근로소득세에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수 펑크가 나서 할 수가 없다 세금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날로날로 늘어나니까 뭐라도 이러면 세금을 가지고 이러면 될 국가 돈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세원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니까 참 낮추기 어려운 거죠 오늘 신기영님께서 참 뼈아픈 말씀을 하셨네요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없는 나라에서 똑똑한 젊은이는 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번에 이제 의로문제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나라가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렇게 묵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충격이었죠 제가 여러분이 방송 진행할 때 전문가를 많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균관대학교의 권 교수님이 한국 반도체를 어떻게 보는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자들이 남긴 것은 독자들이 그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유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한국의 최고의 여러분들 지성들이 모인 의과대학에 세브란스 의대 교수들이 이런 무기한 휴진을 들어가겠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끄떡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렇게 여러분들 존중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굉장히 무지막지 않은 거죠 문정권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원자녀 강화과 교수분들이 그렇게 외쳐도 안 듣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낮출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내수지향형 산업의 종상 법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해외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병호 tv에서 계속 바뀌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제 자신과 여러분들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여기 보시면 부와 인재 유출이 없는 독일과 일본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들 국가와 비교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한국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법치주의가 유명무실하고 정권의 교체에 따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권이 교체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지금 의로 분쟁을 처리하는 윤정부의 방식 보시기 바랍니다 전 정권의 문정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도입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탈원절리점 도입하는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기본소득이 지배하는 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인 기본소득제의 실험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인 겁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무슨 행정 경제 사회 보건 문화 정치가 한꺼번에 그냥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인 겁니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될까 세금이 어떻게 여러분도 오를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국세청에 이런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내규를 고쳐가지라면 양도소득세가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돈이든 뭐든 간에 그래도 해외하고 비교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산업기반이나 행정기반이 참 잘 닦기가 쉽지가 않는데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혁명에 따라가지고 하드웨어의 여러분들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ai 스타트업 가운데서도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그래픽 처리장치 gpu를 대체해서 npu 신경망 처리장치를 여러분들 생산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력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잘 꾀어가지고 나라가 훨씬 더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정치 영역인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돈의 이동이라든지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인재의 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국가 역동적인 국가 이런 걸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제도 같은 부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 방송을 젊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 좀 시야나 시계를 좀 더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여기가 익숙하니까 익숙하고 뭐 지인들도 다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이 연말에 1450원까지 가겠다 이런 전망들이 외환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노후를 오늘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거예요 첫째 노후 30년 40년을 보게 되면 본인 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원화가치 하락으로부터 자기의 자산을 여러분들 방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덩하니 여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2절만 할 때면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인플레 방어 원화가치 하락 방어 이 두 가지가 항상 의사결정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중심이 되셔야 되고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원자력 정책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이 안 간다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한 젊은이다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체해야 될 거냐 민구당이 한 번만 해먹는 것이 아니고 세세손손해먹을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책을 카이스터나 유니스터 이런 울산과학기술은 젊은 학생들이 내렸던 의사결정처럼 우리도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